요게 얼마라고요? 저 셋이 살려고 여기가 500에 60 500에 60? 관리비는 5만원 인터넷 돼있는거죠? 관리비 5만원에? 전기수도 가스는 별도고 500에 60 4m 40 에? 아예 뭐 이정도 40에 3m 60이네 일단 언덕만 아니면 되게 괜찮은데 언덕이 있어서 언덕만 좀 감안하면은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